안녕하세요. DS2 IBJ 평창 모범 운전자 입니다. 여기는 평창군 밑탄면이구요. 지금 도로 옆에 겨울동안 제설 작업하면서 뿌려놓은 모래와 차에서 떨어진 모래 도로변에 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니까 도로 청소하려고 이렇게 노면 청소차 가지고 도로 청소하러 왔습니다. 흙이 많으니까 차가 거의 뭐 거북이 속도로 움직여야 저게 이제 진공 청소기 처럼 흙을 모아서 빨아 올리는 건데요. 속도가 빠르면 저게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모래가 빨라 올라가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좀 나는데요. 물을 뿌리면 이게 질척해져가지고 진공청소기로 잘 떠나 올라가질 않아요. 먼지가 많이 나면 물을 뿌리고, 먼지가 많이 안날때는 그냥 물을 안 뿌리면서 이렇게 다시 가요. 더 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가죠? 네 오늘은 편집 없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네 오늘은 편집 없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